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더 팩트 아이비 바이올리지 컨셉 강의에서 바로 C번의 1-1 엔자임 앤 메타몰리즘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이비 가이드라인 퀘스천을 보시면요 In what way do the enzyme interaction with other molecules or What are the interdependent components of the metabolism? 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이 엔자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바디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엔자임에 대한 랩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실험을 하실 수도 있어서 실험에 대한 레포트도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유닛이라서 깊게 배워보시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에너지 오브 리액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캐탈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캐탈리스트 of substance that is a lower activation energy need to learn in a reaction 이라고 되어 있네. 자 우리가 이 activation energy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비 바이오를 세븐을 받고 싶어. 그럼 뭐를 해야 될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세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 처음에 투자를 해야지. 임사랑 선생님하고 공부도 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먼트를 하셔야지만 아웃컴으로 세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소설이나 웹툰을 많이 보게 되면 짜잔 하고서는 세븐이 되긴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chemical reaction이나 biologic reaction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어떤 미니멈 에너지를 인베스트먼트를 하셔야 돼요. 미니멈 에너지를 인베스트먼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 미니멈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activation energy라고서는 부르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런을 리액션을 하기 위한 아주 미니멈 에너지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activation energy라고 하는데 그 activation energy가 너무 커.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는 노력이 너무 크단 말이야. 막 여러분 나보고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작하기도 전에도 뭐 하겠어? 지쳐버리겠지. 너무 오버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하자고 하면 오 그거는 할만하잖아. 아니면 하루에 30분씩만 공부하자고 하면 뭐 할만하지.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activation energy를 low하기 위한 거를 이제 catalyst의 function이라고 하죠. 처음에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는 amount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catalyst입니다. catalyst는 speed of reaction. sometimes by the thousands of time. but do not change the outcome of the reaction. do not become the part of the reaction. 얘네들은 outcome을 변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 가는 길까지를 빠르게 하는 것뿐인지 그 outcome을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reaction은 part가 돼서 그게 use-up 되지도 않아요. 즉, 여기 is not a big part of the reaction 이라는 말이요. the catalyst is not a use-up. maybe the reusing. 이라고 해서 use-up이 되지도 않아요. 계속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를 바로 catalyst라고 합니다. the amount of product stayed the same. 이게 이제 do not change outcome reaction. 이거랑 또 똑같은 말이고요. amount of the reaction stayed the same.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변하는 건 뭐밖에 없다? speed밖에 없다. 라고서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ctivation energy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이 나왔네. 자, break down the large molecule record the initial input of the energy라고 선 되어 있네요. 그쵸, 큰 애들을 쪼개기 위해선요. input energy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뭐라고? activation energy라고. The large volume molecule is so stable. must we observe energy to break down their bones. 그치, 진의 드끼리 너무 단단하게 붙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investment해서 이거를 쪼개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요. cellulose라는 애들이 있어요. 나무 같은 친구들이죠. 이 애들을 이제 burn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cellulose가 break down 되면서 CO2, water, heat, energy source로 컨벌트가 돼요. 근데 cellulose를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1,000 years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라는 거를 investment하면 얘가 고액티베이션 에너지와 넘어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CO2, water, heat 에너지로 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캐럴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모란달에서 speed up reaction. 자, 캐럴리스트 worked by providing an alternative reaction pathway with low activation energy. In other words, 캐럴리스트 can make the reaction process faster by providing easily way for the reactant to transform into the product.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reactant라고 해서 이거는 start materia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product라고 해서 end material이라고 합니다. 자, start하고 end는 변하지가 않아요. 엔자임이나 캐럴리스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언덕 같은 거를 넘어가야 되잖아. 이 언덕을 우리가 activation energy라고 하는데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이 maximum point에서 reactant, 이 사이를 우리가 바로 activation energy라고 합니다. 이 언덕이 높으니까 잘 넘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언덕을 다른 말로 하면 언캐탈리스트의 리액션의 그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도 얘기했다시피 캐럴리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 언덕의 높이가 내려갑니다. 요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언덕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요렇게 조그마한 언덕을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activation energy를 low하게 해서 스피드업 리액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봤다시피 엔자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스타트 애들의 에너지 라인, 여러분 프로덕트의 에너지 라인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프로덕트랑 섭스트리트, 프로덕트랑 스타트 리액턴트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얘가 변하게 하는 거는 only activation energy만 low하게 해서 조금 더 easily하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캐럴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거죠. decreasing activation energy, least energy needed, and increasing reaction rate. reaction goes the faster. 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좀 많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엔자임은 뭐를 하냐. 엔자임은 쉽게 생각하시면 biological catalys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놨듯이 엔자임 are the catalyst인데요. 우리 바디 안에서 일어납니다. that is produced by living organism. so they are therefore the openly referred to biological catalyst라고서는 얘기하죠. a catalyst speed of the chemical reaction would have been the change by the reaction itself.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리액션 자체를 변하게 시킬 수는 없어요. 리액션은 좀 빠르게 만드는 것뿐이지 안 일어나는 거를 일어나게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자임, 캐탈리스트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던지 점심이나 저녁에 밥을 먹죠. 만약에 우리 바디에는 digestive enzyme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digestive enzyme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 enzyme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사이드의 food molecule을 조그마한 애들로 이렇게 breakdown 시켰는데 enzyme이라는 애들이 도와줘야지만 빠르게 digestive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enzyme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은 7 days가 지나야지만 fully digestion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안 먹고 사나? 아니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었는데 7 days 동안 내가 세일에서 using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었을 때 적어도 1, 2시간 내로 나는 세일한테 에너지를 도네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enzyme이 없는 우리 바디 리액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mostly process 같은 경우는 need enzyme이라서 좀 빠르게 리액션이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친구들을 좀 빠르게 해준다는 게 enzyme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enzyme은 뭐래? globulin protein이래. 이런 것도 이제 IB에서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protein이 두 가지 종류였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fiber protein이 있고요. globulin protein이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fiber protein은 뭔가를 서포팅하고 structure를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었고요. globulin protein은 어떤 펑션을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자, globulin protein was acting as a catalyst in a chemical reaction in organi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캐탈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저는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펑션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nzyme allowed the chemical reaction to occur under the tightly controlled condition. enzyme은요. 굉장히 tight control condition에서만 action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enzyme은 consist of the protein이기 때문에 그래요. protein은 자신의 3D structu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ptimal condition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optimal condition. 자, optimal condition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 optimal condition이라는 건 pH 7, body temperature는 36.5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바로 이제 enzyme의 functio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enzyme are the catalyst in a living things. enzyme은 catalyst입니다. living things의 catalyst이에요. enzyme are the need for the immersed order process.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바디에서 이뤄낸 모든 프로세스에 거의 100%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st enzyme are the proteins.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our enzyme are the catalyst, but not our catalyst are the enzyme.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catalyst의 function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catalyst의 function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중에서 enzyme이라는 애들도 있고요. non-enzyme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atalyst인 게 좀 더 브로드한 컨셉이기 때문에 이 catalyst는 biological reaction에도 chemistry reaction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physics condition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catalyst 중에서는 메탈 애들이 catalyst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디에서 일어나는 catalyst 애들을 enzyme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enzyme은 catalyst가 맞지만 catalyst 중에서 enzyme은 바디 안에서 일어나는 친구들만 enzyme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catalyst는 enzyme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바디에서 일어나는 enzyme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prote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zyme은 뭐라고 부른다고? biological catalyst라고 저는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다. 우리가 대부분의 enzyme들은 end with age라고 해서 age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end with age, age로 끝나면 enzyme이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한 80% 이상이 age로 끝나면 enzy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roteic enzyme, protease라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protein을 breakdown할 수가 있어요. meat, seafood, soybean 이런 애들이고 fat digestive enzyme의 이름이 lipase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lipid digestive인 친구들이에요. beef, foie grease, 이런 애들이고 sugar degradation enzyme은 amylase라고 한대요. 그건 이제 초콜릿, cake, big cat, cookie, soft drink, alcohol 같은 거를 break down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protease는 protein만 digest받을 수가 있어요. lipid는요. lipid만 digest받을 수가 있고요. amylase는 amylase만 digest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digest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자, 봐라 여러분. 자, protease라는 친구들은 protein만 하지 lipid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자, catalyst하고 enzyme이 또 다른 점은 뭐냐면요. catalyst는 one catalyst가 A라는 프로세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B라는 프로세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enzym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페스픽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 protease, protein만 digest받 lipid, lipid만 digest받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디에 있는 enzyme은 뭐라고? 스페스픽하다라는 말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enzyme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돼요. 자, substrat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substrate라는 용어는 reactant인데요. 누구랑 바인딩을 하면 enzyme이랑 바인딩을 하는 reactant static material을 substrate라는 워딩을 씁니다. 뭐라고? enzyme이랑 바인딩하는 static material을 바로 substrate라고서는 따로 부른다는 거죠. 자, enzyme substrate complex temporal assoc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리액션의 product는 바로 result라고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유니크한 단어가 나오네요. active site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active site는 enzyme catalyst 사이트고요. substrate fit into the active site라고서는 되어 있네요. 이 active site는 substrate binding site in enzyme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substrate binding site in enzyme입니다. enzyme에서 substrate가 바인딩하는 사이트를 specific하게 active site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enzyme이 팽맨 모양처럼 생긴 이런 enzyme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죠. 이 enzyme에서도 여기 부분, 선생님이 오렌지 컬러로 그린 이 부분, 이 부분만 active site고요. 다른 부분들은 active site가 아니에요. 이 부분만 누구랑 바인딩을 하는 거냐면 substrate랑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ctive site는요. substrate랑 shape이랑 charge가 맞아야지만 둘이 combine together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모양의 애들은 만날 수가 있죠. 이 enzyme이랑. 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긴 substrate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substrate하고 enzyme은 딱 1대 1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specificity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셨으면 선생님이랑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enzyme overview에 대해서 얘기했네. 자, 계속해서 repeat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enzyme이 뭐라고? 바이러지클 캐탈리스트입니다. 자, 얘네들은 뭘로 되어있다고? 프로틴으로 되어있는데요. SOM, enzyme은 RNA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 RNA인 친구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ribozyme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ribozyme이라는 건 RNA enzyme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바디는 DNA나 프로틴이 없을 때 RNA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evidence 중에 하나가 RNA enzyme이라는 친구들이 있다. enzyme들은 most consists of the protein이지만 SOM, enzyme consists of the RNA라고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nzyme은 speed-up reaction, 그거를 facilitated chemical reaction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increasing rate of reactions without being the consumed.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enzyme은 use가 되지 않아요. 계속 계속 continue하게 reusing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reduce activation energy. Don't change the free energy. Least or the require 이라고 되어있네요. 선생님, what is the free energy? 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The required for the most biological reaction. High specific.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substrate나 active site가 모양이 맞아야지만 bonding together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Doesn't of the different enzymes in the cell. 왜 모양이 맞아야 되니까. The control reaction of the life. 그래서 enzyme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라고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데타 G, free energy라는 거는 뭔지는 앞에 그림에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북에서 여기 앞에 그림 중에 요 그림 있었잖아. 아까 전에 요 그림 좀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오픈해 볼까? 자, 보시면요. 리액턴트가 있고 프로덕트가 있잖아. 요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 요 차이를 우리가 데타 G라고 합니다. Free energy라고 해요. 선생님, 나 케미스트리를 배웠는데요. 그때는 이게 데타 H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가 바이오하고 케미스트리가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바이오에서 쓰는 term이 있고요. 케미스트리에서 쓰는 term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에서는 이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 이 비트윈은 데타 H라고 쓰세요. 하지만 바이오에서는 데타 이런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 요 사이를 데타 G, free energy라고 인디케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기서 보시면요. 데타 G, 여기서는 리액턴트보다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이 더 하이하죠. 이거를 데타 G가 파지티브라고 해서 endothermic, endergonic 이라는 워딩을 씁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observe energy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bserve energy를 하기 때문에 스타트보다 end가 에너지 레벨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이 더 하이힐 것 같아요. 그 리액턴트 레벨을 데타 G가 파지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요것만요. 아니요.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는요. 똑같이 X, V, U 값은 time, 여러분 우리가 progress, reaction,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고요. Y, V값은 에너지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액턴트가 있고 프로덕트가 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 차이도 우리가 델타 G라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 차이는 델타 G라고서는 얘기하는데 요게 다운되면 델타 G가 네거티브. 그게 아니라 이 그림처럼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 델타 G가 파지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티비트 엔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려갈 때를 엑소라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소데믹 이때는 릴리즈 에너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엔자임에 집어넣으면 뭐가 변하는 거라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요기. 자, 이 그림으로 하면 요기. 요기가 변하는 거예요. 요기. 자, 그렇기 때문에 델타 G는 지금 이펙트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다는 거지. 델타 G는 에너지 디펜트 between the reactant and product이니까 that is the no effect with or the without enzyme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because the enzyme only change activation, energy is no effect delta G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trick and question으로 엔자임에 adding 했는데 change delta G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한번 delta G가 뭔지를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정리를 하셨으면 우리 애기들 뒤로 가서 우리 원래 봤던 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delta G를 설명을 해드렸고 자, D로 가면 짜잔 이금도 엄청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학교 선생님이 A, B, C, D로 인디케이드 하셔서 이게 뭐니? 라고 저는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런 보라 색깔로 써있는 애들은 엔자임이 있고요.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substreet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은 product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애들 요기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이 모양이 요렇게 돼서 substreet라는 바인딩을 하는 요거를 우리가 액티브 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사이트는 substreet랑 모양과 철지가 쉐입과 철지가 핏해야지만 둘이 요렇게 예쁘게 바인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엔자임이 뭔지, substreet가 뭔지, product는 뭔지를 체크를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ubstreet 같은 걸 집어놓잖아. 그럼 product가 여러분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엔자임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쵸? 엔자임은 어떻게 돼? before든, after든 둘이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요런 것만 보더라도 자, 봐봐. substreet는 에딩을 하고 있지만 product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substreet는 consume이 되고 있는 거고요. product는 produce가 됩니다. 하지만 엔자임은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unchanged라고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자임은 no change in a chemical biological reaction 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ubstreet 친구들을 보시면요. 이 substreet는 이제 substreet예요. 근데 이제 starting material, added substrate라고서는 얘기하죠. a substreet is a substance or the material that on the enzyme acting up in an enzyme may acting up in one substrate to break it into the tooth product or it may open the tooth substrate to create one product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하나가 들어갔는데 두 개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두 개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또 다른 애들 두 개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는 메타볼리즘이라는 워딩을 써요. 자, 메타볼리즘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시며 chemical biological reaction in our body 우리 바디에서 일어나는 모든 chemical biological reaction을 메라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라볼리즘은 두 개로 나눕니다. 케타볼리즘이 있고 에나볼리즘이 있어요. 케타볼리즘은 뭐야? something to break down 하는 거예요. 에나볼리즘은 something to build up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제 원을 가지고서는 두 개를 만드는 친구들 있죠. 뭔가를 쪼개는 거야. 그래서 breakdown 시키는 애들이고 에나볼리즘은 합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이게 합친다는 뜻이 꼭 두 개가 하나가 될 필요는 없고요. 모노머가 폴리머가 되는 condensation reaction 이런 것들도 에나볼리즘이고요. 여러분 이제 폴리머가 모노머가 되는 하이드로리즘 이런 것들도 이제 케타볼리즘 리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케타볼리 리액션은 엑소거닉입니다. 아니면 엑소테믹입니다. 에너지를 릴리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밑에 거를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엔도테믹입니다. 엔도테믹이 엔들고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자 정리를 우리 친구들 하셨으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밑에 있는 이런 동그라미 친구들은 엔자입니다. 자 그리고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은 액티브 사이트고요. 얘랑 바인딩을 하는 이 친구는 삽스트리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삽스트리트 인터닝 액티브 사이트 오브 엔자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엔자임 삽스트리트 컴플렉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안 되겠지만 완벽하게 모양이 맞지는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맞지만 완벽하게 모양이 맞지는 않죠. 그래서 완벽하게 맞아야지만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이 엔자임과 삽스트리트는 서로 인터랙션에서 모양을 서로 핏하게 체인지를 합니다. 엔자임 체인즈 시 슬라이스리 에서 삽스트리트 바인드 그치 더 몰 핏하게 우리가 모양이 살짝 변하게 돼요. 자 모양이 더 몰 핏하게 살짝 변하게 되면 우리가 짜자작 하고서는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 프로덕트를 우리가 리즈 아웃되게 되고 원래 어벨러블 한 첫 번째 스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서프트레이트가 들어가서 또 컴플렉스를 만들고 요 친구가 프로덕트를 내서 프로덕트는 나가고 엔자임 다시 또 새로운 애들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아보릭 앤 케라볼릭 리액션은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시피 자 메라볼리즘의 one and the other kinds things예요. 자 a coordinated series of the chemical reaction is an example of the metabolite passing in which the product of the one reaction becomes the substrate of the next reaction consequently the intermediate product of the metabolite passing made the short leaf 라고 선은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첫 번째의 substrate이요. 첫 번째 아주 맨 처음의 substrate이요.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요 맨 마지막 애들이 final and the product예요. final and the product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의 substrate에서 이제 first substrate에서 final product를 만들 때를 보시면 원스텝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아주 small many steps들이 컴바인해서 우리가 final product를 만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요 중간에 product one 이 product two 요런 친구들은요 중간에 intermediate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ntermediate 친구들은 굉장히 short leaf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프로세스에서는 product지만 요 프로세스에서는 얘는 substrate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스텝에서 product은 그 넥스트 스텝에서 substrate를 using up이 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요 친구들도 프로덕트로 만들었지만 또 substrate가 돼서 이렇게 되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중간에 intermediate 프로덕트 친구들 같은 거는 short leaf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타이바드 메라블리 리액션 이라고 하면서 엔도거닉 엑셀거닉 이라는 월딩이 있네요. 엔도거닉이요. 엔도터믹 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chemistry 월딩이냐 bio 월딩에 따라서 살짝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다가 써 드리겠습니다. 자 엔도거닉은 엔도터믹하고 똑같은데 from the bond between the molecules require energy 요게 포인트네요. are anabolic reaction 이라고 해서 anabolic reaction 선생님이 뭐랄어? 모노머가 폴리머가 되는 것처럼 뭔가를 something build up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모노머가 폴리머가 되는 이 프로세스 네임이 뭐였어요? 위에 보면 dehydration reaction 이라고 얘기하든지 or 이거를 condensation reaction 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condensation reaction은 우리가 바로 endergonic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프로세스 자 엔도르거닉은 이제 breakdown near bond입니다. breakdow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elease energy고 요게 이제 digestion catabolic 친구들이죠. catabolic 친구들은 반대겠죠. 폴리머가 모노머로 breakdown 하면서 요때 에너지가 produce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breakdown 시키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폴리머가 모노머가 되는 이 프로세스를 뭐라 부른다 그러지 hydrolysis 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우리 바디에 있는 catalyst는 하나는 메라볼리즘 하나는 캐러볼리즘 하나는 캐러볼리즘 엔드로거닉 이러면 에나볼리즘 이고 하나는 엑스로거닉 캐러볼리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셨으면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바디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캐러볼리즘 이라고 하면 원 프로세스만 캐러볼리즘 이고 그것들이 무조건 캐러볼리즘 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푸드를 인테이크 하잖아. 그러면 프로틴 컴플릭스 카보 트라이글리스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캐러볼리즘 이자 그럼 프로틴은 무조건 캐러볼리즘 안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컨디션에 따라서 캐러볼리즘도 할 수 있고요. 에나볼리즘도 할 수 있습니다. 카보 같은 것도 캐러볼리즘을 하고 또 에나볼리즘도 할 수 있고요. 팻 같은 것도 캐러볼리즘을 하고 에나볼리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바디에서 매니 스몰 스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텝은 캐러볼리즘 어떤 스텝은 에나볼리즘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합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프로틴은 캐러볼리즘만 하고 카보 하이드레이트는 에나볼리즘만 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를 빅 사이즈에서 스몰 사이즈로 브레이트 안 하면 그거는 캐러볼리즘 이라고 얘기하고요.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 큰 거를 만들거나 뭔가를 썸딩도 빌드업 시키는 거는 에나볼리즘 이라고 좀 보실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서 메타볼리즘을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요. 메타볼리즘 어떻게 나온다고 에나볼리즘 그 다음에 캐타볼리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에나볼리즘은 선생님 뭐라 했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에나볼리즘은 뭐라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인베스트먼트를 돼야 되니까 리커일 에너지고요. 캐타볼리즘 같은 거는 뭐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뭔가를 썸딩도 브레이크다운 시키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리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볼리즘 같은 거를 보는 거를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 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너지랑 관련된 거는 에너지 메타볼리즘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캐타볼리즘 하고 에너보리즘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사용할 수도 있고 메타볼리얼 가지고서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aterial라는 거는 컴파운드 Food Carbo Pro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보셨으면 뒤로 넘어가셔 자 How do the organs maintain the order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By the coupling cellula process 이 coupling cellula process 진짜 또 엄청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자 모든 chemical reaction 일어나기 위해서는 커플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The reason reaction increasing entropy disorder to the power does the decrease entropy making the orderly 라고 선 되어 있네. 아 선생님 엔트로피가 뭔가요 라고 선 얘기하면 자 쉬운 얘기부터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있는 그림 자체가 바로 에너지 커플링 에 대한 실험들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모노머가 있어요. 이 모노머하고 모노머가 합쳐져서 나는 두 개를 연결하는 본드를 만들고 싶어. 이 모노머 두 개를 합쳐서 본드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dehydration condensation reaction 이라고 해서 꼭 뭐가 필요하냐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얘는 에나볼리즘이니까요. 에나볼리즘은 에너지가 필요했었죠.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인베스트먼트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와야 돼? 주변에서 와야지. 부모님이 빌려주시던지 내 통장에서 오던지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겠죠. 바로 얘네들도 똑같아. 에나볼리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Observe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는 거야. 바로 그 에너지는 come from 캐타볼리즘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드가 브랙다운되면서 브랙다운되는 건 선생님 뭐라고 하니 캐타볼리즘 이 캐타볼리즘이 본드를 브랙다운해서 이렇게 모노모로 만들 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다른 친구들이 필요한 그 리액션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모든 chemical reaction은 서로 이렇게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고 이렇게 에너지는 커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ne chemical reaction one catabolic reaction에서 에너지를 릴리자면 that 에너지가 바로 the other 에너보리즘에서 Observation에서 에너지가 일어날 수 chemical reaction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고닉 안들고닉 친구들은 서로 서로 커플이 되어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커플링 셀리라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트로피라는 배유값은요. chemistry도 나오고 바일로이즈에서도 나오는 애들이지만 delta s라고 쓰는 친구들이고 바로 randomness disorder 대한 팩터 배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delta s라는 이 배유값은 disorder 대한 팩터인데 delta s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바로 order form에서 disorder 되는 form으로 간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선 얘기하면 선생님이 컵이 있어서 컵을 가지고서 모양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이건 order 되어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모르고서는 이거를 딱 떨어뜨렸어. 근데 유리컵이라서 이게 산장 조각이 난 거야. 이런 친구들 바로 컵에 모양이 있었는데 컵이 깨져서 모양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을 우리가 disorganize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컵에서 깨진 컵이 되면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모두 다 연결이 되게 예쁘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ordered system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다 쪼개가지고서는 각자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disorder system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가 있어? 바로 order system 에서 쪼개지는 것 자체가 disorder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모든 우리가 유니버스에서는요. 이 과정들을 더 좋아해요. order system 에서 disorder 여러분들도 어머님들이 방을 예쁘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가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어지럽히기만 하지 바로 order system disorder 되는 시스템이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따로 되어 있는 disorder system 에서 하나로 묶는 order system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 엄마가 잔소리도 하시고 엄마가 대신 치워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잔소리 받으면서 이러면 치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order system 에서 disorder system 가면 entropy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using the reaction increasing entropy disorder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의 애들은요 어디로 가는데 그 power 그 power가 어디로 가는데 those that decrease entropy decrease entropy in disorder 에서 order 갈 때 엔트로피가 내려가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바로 밑에 있는 에너지로 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단어 하고 똑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 얘기를 하냐 아니면 엔트로피로 얘기는 하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달라졌던 것 뿐이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며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두 개로 쪼개지는 breakdown 되는 거를 캐라볼리즘 이라고 하고 모든 캐라볼리즘 선생님이 엑스러거닝 리액션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produce가 됩니다. produced 에너지는요 다른 캐미클 리액션 마일로지 리액션 할 때 필요했던 친구들이 있어 바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디비주얼 애들이 컨바인 애너보리즘 할 때 need 에너지 이기 때문에 그 need 에너지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 оргana이즈가 되어 있는 애들이 something break 다운 시켜서 인디비주얼 랜덤 한 애들로 만들게 되면 엔트로피가 order에서 disorder로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올라갑니다. 엔트로피가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release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다른 캐미클 리액션 중에서 disorganize 랜덤하게 달리는 한 두 개 친구들이 합치는 우리가 리액션을 할 때 그러면 합쳐지게 되면 하나로 묶여지니까 더 more organize 가 되겠죠.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엑셀고닉 리액션에서 release에서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고닉과 엔들고닉은 서로 커플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리액션과 엔트로피가 내려가는 리액션은 서로 커플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시면요 여기는 나와있어요. 에너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다 얘기했던 거니까 한 번만 리체킹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organs record energy to the leaf where does energy come from the couple 엑셀고닉 리액션 release energy 그게 첫 번째 친구들 with 엔들고닉 리액션 need energy 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뭐야 digestion 이게 catabolism 그 다음 밑에는 synthesis 라고 선 되어 있네요. 뭔가를 build up 하는 거죠. 이게 anabolism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nzyme are the global protein with the active site for the catalyst 액티브 사이트가 있네요. enzyme are the composed of the long chain of amino acid that is forwarding into the very specific 3D dimensional shape with the active site 그렇죠. 이 친구들은요. shape 만드는데요. 굉장히 specific한 3D dimensional structure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다 시피 그런데 거기서도 active 사이트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enzyme 말다 글로블린 프로틴 몇 번째 나왔어요. 여러분 파이블 수가 아니에요. 글로블린 프로틴이고요. active site raising the surface of the activity with the substrate would bind and which catalyst chemical reaction is verving the substrate 라고 사용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active site 는 region 인데 어디에 있는 region enzyme 에 있는 region 인데 substrate binding 사이트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본 것처럼 protein structure 를 봤을 때 모든 enzyme 모두 다 active 사이트는 아니고요. 여기 어떤 부분들만 active 사이트 예요. 자 그래서 active 사이트는 크게 두 개로 얘기할 수가 그 다음에 catalyst 사이트라서 실제로 activation 에너지를 로우하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다 합쳐서 active 사이트라고 불른답니다. 자 shape of the enzyme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얘네들은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엔짐이 이렇게 생겼으면 섭 스튜이트가 요런 애들만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모양인 친구들은 바인딩을 할 수가 없겠죠. 요거를 스페시픽이라고 하고 이 스페시픽을 결정하는 게 바로 active 사이트의 모양과 그 다음에 철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hape of the enzyme 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The remember most enzyme is a protein composed of one or polypathic chain which are the long chain of amino acid the specific arrangement of amino acid raised in a space determinant enzyme 3D mentioned structure which is crucible for the function 3D mentioned structure of the enzyme can be divided into severe levels secondary structure which refer to the local pertaining of the amino acid such as formation alpha helix or the or the metaflade seed 라고 해서 secondary structure 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A 하고 B 에서 secondary structure 는 아직 function 못하구요 이 tertiary structure 까지 대하지만 우리가 원 function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tertiary structure 4번 단계가 돼야지만 enzyme 할 수 있는데요 3번은 유닛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4번은요 이게 똑같은 유닛으로 될 수 있고 다른 유닛이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팀으로 옮겨 다니는 거를 바로 quaternary structure 라고 말씀을 들었구요 이거는 protein 4 level of protein structure 이라고 해서 앞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더블체킹 했던 내용입니다 자 interaction between the substrate and active side to allow the feed binding 이라고 해서 요게 스포스픽 시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델들 이에요 It's a locking key 모델 이라고 해서 simplistic 모델 of the enzyme action the substrate fit into the 3D structure of hydrogen bond between the substrate enzyme is like locking key into the rock 이라고 해서요 키 fit into the rock 이라고 해서 모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서로 모양이 맞는 애들이 키랑 락 처럼 interaction 을 한다 라는게 locking 키 모델 입니다 요거는 조금 오래된 모델 이라서요 모델 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이퍼시스 에요 하이퍼시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야 라는 나의 가설이야 이게 꼭 맞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락킹 키 모델은 조금 더 오래되고 요즘은 인주스 핏 모델 이라는 얘기를 쓰긴 합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모양이 이렇게 이제 익스포즈 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섭취 트위트 가 들어와서 모양이 딱 맞는 애들만 바인딩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프로듀트 만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게 락킹 키 모델 이구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게 엔자임이고 여기 섭취 트위트인데요 이게 액티브 사이트입니다 이 섭취 트위트가 들어와요 액티브 사이트에 모양이 아예 안 맞으면 들어올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모양이 락하고 키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야 들어와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더 more fit 하게 중간에 모양이 변하는 거를 인주 fit 모델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 모델이 더 서포리그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for an enzyme mediated chemical reaction to the occur the substrate must first bind to the active site of the enzyme the active site specific reason of the surface of the enzyme that is designed to the interaction with the substrate the shape and charge of the substrate must be compatible with the active site of the enzyme in order for the substrate to the binding effectively 라고 선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인주 fit 모델인데 이것도 또 specific city 를 얘기하지만 the more the occurres model of the enzyme acting 3D structure and the feet substrate substrate binding caused the enzyme to the chain their shape the reading to the tightly fit 그래서 라킨키 모델은 처음부터 모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서로 인터액션 하면서 confirmation change 라는 게 shape 이 체인지가 돼서 더 잘 fit 하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액티브 사이트가 있으면 substrate가 들어왔을 때 서로 인터액션에서 더 more fit 하게 모양이 조금 더 변한다는 거죠 우리도 악수를 하면 모양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오므라들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enzyme substrate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more fit 하게 모양이 살짝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더 more fit 하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들어와서 막 구겨져서 모양을 만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enzyme are the high specific and only catalyst specific reaction this specific city is due to the specific shape of the active side which only fit the substrate for which is intend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아까 봤던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쵸 모양이 어느정도 맞아야지만 들어와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쉽이 살짝 변해서 더 more fit 하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여기서 product 나오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쓴다 specific city 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how does it work 라고 되어 있네요 자 varies of the mechanism to the lower activation energy and the speed of the reaction since active site oriented the substrate in correct position for the reaction and enzyme bring the substrate close together digestion active site binding substrate put stress on a bone must be the breakdown make the easily to separate molecule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엔자임들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synthese 할 수도 있고요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다이제스템 할 수도 있어요 애나볼리즘 캐라볼리즘 둘 다 할 때 엔자임들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때 엔자임들의 역할들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synthese 할 때는 엔자임들이 두 개 섭취 더 더 더 더 더 더 둘이 바인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다이제스템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애들의 본드를 되게 unstable 하게 만들어서 breakdown 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섭취 액티브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더 더 더 더 원래는 모양이 동그랬었는데 모양이 동그라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맞죠 들어왔을 때 모양이 더 더 더 더 더 맞게 돼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살짝 변하는 거를 인듀스 핏 모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엔자임에 대한 오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엔자임이 뭔지 그리고 섭취 가 뭔지 맨 마지막에는 액티브 사이트 스페스피픽 3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프로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The other environment factor에 대해서 엄청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pH 라든지 이 부분들이 랩에 엄청 잘 나오게 있고 학교 선생님이 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